극한 감성을 추구하는 오토캠핑 주의하셔야 되요 마이크 잇 주의다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바이크 잇 주의다 여러분 모토캠핑 안 가세요? 왜 군대에서 유객의 꽃은 행군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캠핑의 꽃은 동계캠핑 아닙니까? 캠핑도 재미있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캠핑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나중에 제 영상도 한번 보시고요 최근에 모토캠핑을 다녀왔다는 지인이 계셨었어요 저도 안 간지 꽤 됐는데 캠핑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캠핑의 꿀팁?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생각나서 그래서 또 이렇게 영상 촬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캠핑하면 준비할 게 너무 많잖아요 보통 캠핑하게 되면 자동차를 생각하고 짐을 준비하거든요 자동차를 기준으로 짐을 준비하기 시작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고 이 많은 짐들을 다 실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많은 짐을 실고 가겠다 그렇게 가시겠다고 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편의용품 편의용품은 많을수록 좋잖아요 뭐 의자 같은 것도 없으면은 불편하고 있으면 편하고 이런 거잖아요 쓰긴 써요 안 쓰는 것도 많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캠핑을 시작하고 하다 보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준비하다가 지쳐요 뭐 무엇도 있어야 되고 무엇도 있어야 되고 재미있는 감성놀이라도 하려면 해먹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조금 조용한 분위기를 갖고 감성에 젖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편의용품을 일일이 다 챙길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바이크 잇 수다 저는 모토캠핑을 아메리칸 바이크를 탈 때 처음 접했어요 그래서 준비할 게 너무 많으니까 캠핑도 처음인데다가 첫 캠핑을 모토캠핑으로 하게 되니까 이것저것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아메리칸 바이크니까 수납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뭐 러그즈 사다 달고 그리고 뭐 시시바 사다 달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희 블로그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러다 이제 뭐 짐 때문에 모든 게 짐 때문이에요 뭐 기본적인 수납이 가능한 빅스부터 그리고 결국은 800GS 지금 1200GS까지 왔지만 뭐 이것저것 짐이 많이 들어간다는 바이크는 이것저것 골라타기 시작한 거죠 캠핑이나 오토캠핑 이전에 백패킹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산에 갈 때 커다란 가방을 메고 산에 올라가는 여행을 떠나면 백패킹이란 것도 하니까요 저는 오토바이라는 동력 장치를 도움을 받기 때문에 걸어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탠덤까지 고려해서 1200GS까지 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1200GS가 굉장히 수납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좌측에 있는 사이드팩 같은 경우는 머플러 때문에 수납이 정말 커다란 만큼 밖에 안 되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이드팩 같은 경우는 많은 수납은 가능한데 비에 안 젖는 그런 물건들을 이렇게 넣다 보니까 기껏해야 침낭 그리고 신발 이런 것들 하나 넣으면 겨울 침낭도 부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낭도 구겨구겨 넣고 하다 보면 오른쪽 사이드팩도 끝나요 그럼 캠핑과 관련된 용품, 텐트, 의자, 테이블 이런 것들 하나도 실을 수 없습니다 리어백은 헬멧 하나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좀 작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맨 뒤에 러기지 렉 부분을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짐을 좀 꾸역꾸역 싣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왼쪽 사이드팩에는 비상공구 오른쪽 사이드팩에는 젖어서는 안 될 물건들 그리고 리어백은 탈거해버립니다 리어백은 빼고 커다란 방수백을 구해서 뒷좌석부터 러기지 렉 있는 데까지 한 번에 실어버려요 그렇게 실어야만 그나마 짐이 좀 실린다는 느낌? 탠덤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탠덤을 할 때도 러기지 렉 쪽에 방수백 커다란 가방을 실어주고 탠덤자를 의자에 앉히고 그 짐을 등받이 삼아서 앉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순정 사이드백의 용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순정 사이드백이나 탑테이스 같은 경우는 기껏해야 5키로 정도밖에 못 실었기 때문에 보시면 순정 사이드백은 최고 5키로까지밖에 실을 수 없습니다 11파운드 5키로 이걸 가지고 캠핑 짐을 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커다란 방수백 가방에다가 각종 용품들을 막 때려 실어요 자세한 용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뒷좌석에 이렇게 실어서 끈으로 묶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캠핑을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다니다가 알게 된 여러분들도 이제 다니다가 실수할 수도 있는 팁 같은 것을 세 가지 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 시를 갈 경우에 짐을 분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뭘 가져와라 너는 뭘 가져와라 해서 이렇게 나누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모여서 짐을 다시 재정비를 하는 거죠 크고 무거운 짐을 실을 수 있는 오토바이라든지 작은 짐을 실어야 되는 오토바이 이런 식으로 해서 분배를 하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의장비를 포기하세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폭세를 떠나서 조금 쉬려고 힐링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편한 집에서 다 집에서 생활하는 거와 똑같은 편안함을 원한다면 집에서 쉬는 게 더 좋아요 와이파이 내야 된다 아니면 와이파이 하려고 에그 가져가고 그리고 영화 보려고 아이패드 가져가고 그리고 또 뭐 각종 편의장비들 있잖아요 고기 구울 때는 불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좀 편하려면 밥상도 있어야 되고 테이블도 있어야 되고 코펠 버너 뭐 이런 거 있어야 되고 최소화하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편리 장비를 대부분 포기해야 됩니다 물론 가서 편안하게 쉬는 것도 중요한데 뭐 짐을 많이 실어 가지고 오토바이에서 짐이 떨어져 버리는 위험을 좀 줄이자는 거죠 편하려면 못 떠나는 캠핑이라면 그런 부분을 웬만큼 타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거는 생각보다 중요한 건데 가서 이제 쉬는 것도 중요한데 먹고 노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장을 미리 봐서는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로 캠핑을 가더라도 식재료를 미리 안 사요 그냥 현지 조달합니다 사이트를 다 구축해 놓고 바이크로 이동해서 근처에 농협이나 식재대마트에서 먹을 걸 산다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현지에서 먹을 걸 조달하는 거죠 해안가 캠핑을 갔다면 수산물 시장에 가서 회를 뜬다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식재료는 가능한 현지에서 조달하는 겁니다 그 준비해야 될 것들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여행이라는 걸 가잖아요 여행을 가면 현지에서 유명한 음식이 꼭 있어요 물론 타지역에서 더 맛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현지에서 유명한 음식들을 한번 먹어보는 것도 여행이 재미잖아요 어디 통영하면 굴이 유명하고 이런 것처럼 현지에서 유명한 음식을 위주로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맨날 삼겹살 구워 먹으러 가는 것 보다는 현지 조달 음식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장을 볼 수 없으면 어떡하냐 장을 볼 수 없으면 어떡하냐 그런 부분은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캠핑업 파인크는 감성놀입니다 소위 말하는 겜성 있잖아요 겜투저성, 겜성 둘 다 감성인데 이 둘이 만났으니까 초극강의 감성 놀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해져 버린 그런 편안한 것들 깨끗한 것들, 깨끗한 것들, 위생 이런 것들을 다 지워던지고 잊어버리고 충분히 더러운 걸로 한번 살아볼 수 있길 권해드립니다 제가 경험했던 이런 작은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첫 캠핑 혹은 뭐 현재 잘 하고 계신 그런 노하우 이런 것들에 한 가지 도움이 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꼴집 하나 더 전해드리면 짐을 실을 때 있잖아요 이게 짐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가는 탠덤자다 동반자다 라고 생각하시고 뒷좌석에 사람을 태우듯이 짐을 실어주시면 짐이 잘 떨어지지 않고 잘 앉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짐을 묶으실 때 앞으로 달려나가는 운동 에너지 때문에 짐이 제일 밀려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은 앉아서 탠덤자는 앉아 가지고 버티기라도 하는데 짐 같은 경우는 출발하거나 정지하거나 할 때 앞으로 쏟아지거나 뒤로 밀리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등받이가 있는 마이크 같은 경우는 뒷좌석에 올려서 사람 태우듯이 묶으시면서 등받이도 함께 이용해서 묶으시면 앞으로 쏟아지거나 뒤로 밀려나는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모토캠프 한번 떠나보세요 아시겠죠?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